월드스타대상 월드스타대상입니다 비 월드스타대상 월드스타대상 대한민국을 넘로 홀리우드에 진출하여 월드스타대상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에서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100명 중에 1명으로 선정되기도 하였죠 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우리 우리 어린이로부터 대회에 축하했었다고 함께 받고 있습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정지훈입니다 네 무엇보다 사실 이 상보다 우리 꼬마 아이들의 뽀뽀를 받고 싶었습니다 네 제가 여러 번 말했듯이 결혼하면 딸을 너무 낳고 싶어서요 네 어쨌든 이런 이름에 상이 있는지 오늘 아 사실 너무 감히 제가 이걸 받아도 될지 네 너무 감사하구요 앞으로도 이 이름에 걸맞게 부끄럽지만 열심히 노력하는 그런 연기자이자 가수가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정실로 축하드립니다 네 저 우리 저 기... 어우 네 자 우리 수상자 여러분들 다 함께 오셔도 되겠습니다 정직중 정직중 대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